친구들이 봤는지는 알겠어. 그쵸. 진짜 재밌겠네. 아 그 공 빠져들어갖고. 차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말은 못하고. 이제야 겨우 진격의 거인을 끝내가고 있는데. 언제 멈춰있는 거예요 도대체? 도대체 장르가 몇 년 전인가요? 그걸 이제 사고가 있어요. 제가 4년 전에 진격의 거인 그.. 뭐냐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해가지고 그거 갔던 기억이 나는데. 근데 아직 새로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? 새로 나오지 않나? 근데 진짜 잘 나가던데. 아 애니 이번에 말해 편. 뭐 새로 나오지 않았는데? 그래서 지금 리바이랑 하여튼 애들 지금 중학교 애들이 리바이랑 뭐. 아 중학교.